거룩한 낭비는 언제 발생합니까?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? 없어요? 늘 있어야 합니다 선교,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덜 떨어진 일을 갖고 한심한 일 같아요 저 금쪽 같은 휴가를 왜 저 험재가 다 쓰고 오나? 교회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시선에서 볼 때는 뭐예요?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고 그런데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말은 잘 만든다 아니요 말은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거룩한 낭비가 언제 일어나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의 눈이 떠졌을 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다 놔져버려요 가장 확실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갔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치워요 그리고 가서 그 밭을 삽니다 밭 때문에 밭을 샀나요? 보화 때문에 밭을 샀나요?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밭을 가는 행위는 그가 벌어먹고 사는 생계수단입니다 일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갑자기 눈이 떠진 겁니다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전부구나 확 눈이 열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전정근근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분토처럼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족보로 말하면 나보다 화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육체적인 전력으로 얘기하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훅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예수라는 절대 가치의 눈이 열어지는 순간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순간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그때부터 고룩한 낭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고 가론 유다처럼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룩한 낭비라고 하죠